아무것도 안 해도 돼 희망은 웃어 있기만 해도 돼 뭐가 필요해 그냥 내 앞에 널 볼 수 있게 내 눈은 눈빛 쏟아지는 날 시작! 한 범지 와아! 아 졸싹되지 마아! 아아! 아 졸싹되지 마아! 아 거치려다가 미안하다 야 이거 그냥 야 이거 보인데? 이거는 실격으로 가시죠? 아 미안하다 새 가슴이에요! 아니 쟤 방금 더 버틸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랬어 그러니까 각 보고 갑자기 갑자기 혼자서 와아! 졸싹되지 마아! 제가 졌어요? 아깝고? 네 졌어요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시작! 표정 비장한 게 너무 귀엽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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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k 강아ld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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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딘 선배님 진딘 선배님 너 뭐? 알았어? 수지 선배님 주르방에 하면 끝나네 와 잠깐만 세상에 더 크게 소리 질러 우파운세 오케이 아 이리eles 오케이 안 안되네요 오케이 안 안되네요 오케이 안 안되네요 왜? 어떻게 된 거야? 다 성공해놓으시고 막판에 나이스! 이러고 놓으셨어요 엉덩이 한 번 보고 가실게요 인서트 딸게요 나도 좋네 주찬 씨 저희 MC의 화합, 믿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이번이 저희 이장준은 주찬 씨에게 평소 어떤 형이죠? 장준이 형은 말이죠 상당히 잘생겼어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신뢰가 중요해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성공을 할 거예요 주찬 씨 어디까지 가는 거야? 주찬아 형이 사랑한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깝다 진짜 때리고 싶게 생겼다 눈이 왜 이렇게 작아지죠? 아 아 왜 그래요 갑자기 뭐야? 창호 씨 창호 씨 왜 그래요? 창호 씨 왜 그래요? 갑자기 너무 웃어도 배 아픈 거예요? 창호 씨 아 아프겠다 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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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5 5 5 5 5 5 형 그 배트 놓치면 안 돼요? 네네네 여기로 날아갈 것 같아 나 저기로 가 있어 아니 그 대화진분들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얘 왜 4대에 숨어있어? 다 다 알고 도망가 도망가 이 멤버는 되게 위험한 멤버라서 형 하체부터 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형 지금 아 저는 포징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디 예디 하나 예상한 거 스타트 1.2% 1.2% 190만원 1.2% 1.2% 19개 성공 오늘 최하 Phillip 3.7% 도망가 Esr 아 와 누구 생일인가 봐 어, 할 수 있어! 머리, 머리, 헤딩!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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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으로 한다고? 네. 네, 일본의 니시지마 렌타! 일본의 니시지마 렌타! 나이스! 쟤 뭐야? 쟤 10년 했다며, 축구! 축구였다며? 축구였다며? 야,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얘 축구 10년 안 했어요! 쟤 10년 그랬어요. 오, 좋고 같애! 야, 이거 점수, 점수! 그냥 해, 그냥 해. 그렇지, 그냥 해!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 하나 하나 막내! 오케이! 4부모chn bureauc! 4부모ました.. 5부모chn bureauc! 5부모chnラ強!! 너무 높게 쪘다. 너무 높게 쪘다. 너무 높게 쪘다. 어디 가세요? 뒤로 너무 높았어. 지금 하더라도 일부러. 일부러. 어디 가세요? 몸자 풀었어. 몸자 풀었어. 대상에서? 몸자 풀었어? 좋아요. 강아랑 지켜보다는 점수. 물 reward. 이게 낙법까지 추가한 기술이에요. 뭐해? 모르겠는데.. 다 저 제일 좋으세요? Part Ivy 형님들 잘 좋으세요? 멋있게 해줘야 돼요. 하나, 둘, 무공이다 이거, 셋! 무공이다. 야! 누굽 잡을 놔! 무공이다 이거, 셋! 무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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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이다. 아니 이거! 괜찮아요? 축구 기대하겠습니다. 아 나 축구하고 싶어. 축구하고 싶어. 이거 형 저기 동호회 나가서 하고. 한평사 팁. 근데 헤딩을 어떻게 해, 그것만 좀 배워보자. 뭘 어떻게 그냥...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나 축구를 안 해봤어. 봐봐 형이 기본구로 보여줄게, 기본구로 헤딩. 기본구 한 번만 던져봐. 네. 던져봐. 성민이가 던져봐. 형이 골랐어, 형이 골랐어. 형이 골랐어. 형이 골랐어! 형이 골랐어! 형이 골랐어! 둘... 오케이 그거야, 거기야. 하나.. 둘... 셋! 뒤로 넘어가네.. 1. 2. 3. 3. 이건 안 나와. 뭐하는 거야? 얘 아예 탈 줄 몰라. 얘 아예 탈 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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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준이기아. 탈 줄 몰라. 탈 줄 몰라. 진짜 틀렸네. independence. 그렇다 지금. 전자 선택했네, 확실히. 배석은 애교하고 다시 해? 애교 받았어요 애교 제대로 해야돼요 이제 좀 제대로 보아야 겠어요 제대로 할께요 울먹거려 울먹거려 이 형이 여태까지 낳은 소리에 제일 제대로 받았어요 쬐넥피에 제가 권유준 미션도 제일 열심히 하고